자, expected, 기대입니다. 기대, 효용이에요. 지금 현재 실현된 거예요?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불확실성한 상태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효용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에게 만족감을 줄지, 효용이 어떻게 표출이 될지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확률을 이용해가지고 기대가 들어가는 거죠. 예측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조금 잘 잡아주도록 하세요. 그럼 얘를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우리가 동전을 던졌어요. 그래서, 자, 동전을 던졌는데 앞쪽에 헤드가 나오게 되면 500원의 상금이 있어요. 그 다음, 뒷면 테일이 나오게 되면 300원의 상금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나는 이 게임에 참여했을 때 얼마의 상금을 획득할 수 있을까? 맞죠? 기대되는 상금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안 해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건 알고요. 동전 던졌을 때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러면은 내가 2분의 1의 확률로 500원의 소득을 확보하는 거고 계속 달러처럼 쓰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나는 2분의 1의 확률로 300원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400원 정도의 소득이 기대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이 게임에 참여했을 때 참여비가 만약 참가비가 300원이라 그러면 나는 이 게임에 참가할까요? 참가하지 않을까요? 참가하는 거죠. 내가 낸 것보다 기대되는 소득이 더 많으니까 맞죠? 300원이면 무조건 참가해야 되는 거죠. 맞죠? 300원 막상 써놓고 그랬더니 만약 350원이라 그러면 맞죠? 300원은 좀 넘어했네요. 350원이라 그러면 근데 만약 참가비가 한 600원 정도가 됐다. 참여할까요? 참여하자. 600원은 또 넘어했네요. 600원은 당연히 안 하겠죠. 450원 정도 이렇게 할게요. 450원 정도 된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뭐냐면 불확실성화에서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동원리인 거죠. 뭐를 가지고 내가 실현되지 않은 불확실성화에서의 효용을 계산해가지고 예측해서 그렇게 기대되는 효용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게임에 이런 선택에 맞죠? 게임에 참여할 것인가 로또를 살 것인가 복권을 살 것인가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선택 이론이에요. 되시겠죠? 소비자 요 흐름입니다. 요 흐름이에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